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편 120편과 12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0편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 120편 읽고 그리고 한 2부서 토요일까지 10편 말씀 읽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10편이 끝나고 드디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네 10편 아주 감동적인데 감동적인 시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0편과 121편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두 10편을 함께 나란히 놓고 읽으면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편 자체가 결말이 없는 시예요. 120편은 개인의가인데요. 개인의가인데 왜 슬프냐면 이방사리가 고달퍼요. 1, 2절에서 고난을 얘기하고 3, 4절에서 원수의 도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원수들의 도전이 어디에서 있냐면 5절 보면 매색에 머물며 개달의 장박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인은 이방 땅에 있어요. 이방 땅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조롱을 많이 당하고 있고 그로 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바로 120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의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120편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요아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과거의 이 얘기죠.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니까 이렇게 응답하신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2절을 보면 요아여 거짓든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현실 지금 나는 주변에 이방인들에 의한 조롱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의 공격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3절을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면 무엇을 내게 더 앓고 자기에게 말로 속이고 조롱하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의 주변에. 그래서 4절을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놀리는 혀에게 주겠다. 날카로운 화살은 뭐예요? 그 혀를 뚫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은 그 혀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는 자기의 이방 땅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방 땅에 머물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갈등. 그게 6절,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왜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는지 이렇게 애가로 표현하면서 120편이 그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10편이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121편에 넘어가서 끝까지 신뢰의 시. 그러니까 이제 120편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환난 중에 불을 짓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가 121편이에요. 그래서 120편과 121편이 좀 나란히 놓고 보면 좋다. 그리고 120편부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돼서 136편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120편과 121편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소론에 해당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의 환난 중에 내가 불을 짓을 때 내가 응답하셨고 응답하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그래서 1,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아주 오래된 가스펠 속.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찬양이 121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산을 향하는데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한라산일까요? 백두산일까요? 이 산은 시온산이죠.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눈이 시선이 그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왜?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3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어떤 신체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눈을 들었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나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는. 실족은 뭐냐?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5, 6절에서는 뭐냐면 요아는 너를 지키시니 이러다. 요아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 이게 이제 오른팔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오른팔, 내 오른쪽.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늘이 되시는. 그리고 7, 8절에서는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영왕까지 내 출입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내 눈, 내 팔, 내 발. 이렇게 신체적인 비유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걸 다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이런 신뢰의 시가 121편입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해서 121편까지 요 두 개의 시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죠.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디아스포라 돼 있으면서 주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그런 상황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고 또 시편 고백에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꼭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좀 그래요. 되게 못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랑 조금만 다르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그러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좋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르니까. 또 돌출된 행동들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막혀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다.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120편과 121편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눈을 저 시온산으로 고정하는 저 하늘을 향해서 고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에 분명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롱을 다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서남북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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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